여러분 안녕하세요 皆さんこんにちは 박효경입니다 자 오늘 34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일본 여행 가시면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표현 뭐뭐 주세요 그다사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라는 표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다사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뭐뭇을 주세요 라고 목적격 조사를 넣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도 빼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일본어로도 오 그다사이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오 빼고 그냥 그다사이만 얘기할 때가 있으니까 어느 쪽 편하신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은 아이스커피 주세요 이건데요 아이스커피는 아이스는 그대로 아이스 그리고 커피는 커피라고 발음하면 일본 사람들은 복사기 코피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커피는 뭐라고 하냐 코 다음에 장음 히 다음에 장음 코 히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아이스커피는 아이스코 히 이렇게 되겠죠 아이스커피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거기 안에 오 를 넣어서 아이스커피요 그다사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좀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연습하기 전에 이 그다사이 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자리라던가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 뭐뭐를 주세요 라는 걸 그다사이로 써버리면 일본 사람들은 명령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다사이 말고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오네가이시마스 이거를 대신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스커피 주세요 아이스코 히 그다사이 아니면 아이스코 히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은 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른 문장을 좀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행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음식점에 들어가면 뭘 먼저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메뉴판이죠 자 메뉴판은 일본어로는 그냥 메뉴라고 하시면 돼요 이 뉴의 장음이 묻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메뉴 주세요 메뉴 구다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메뉴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영수증 필요한 경우 있죠 영수증 주세요 얘기를 할 때 영수증은 네시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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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장음 위치 확인하시고요 네시이토 구다사이 혹은 네시이토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에 가면 이제 술집들 많이 가시는데 술집 가서 여러분들 뭘 많이 제일 먼저 시키시겠어요? 보통은 술집에서는 음료를 먼저 주문을 받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맥주들 많이 달라고 하죠 생맥주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생맥주는 나마비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생은 나마라고 하고요 맥주 비일 이렇게 되거든요 나마비일 구다사이 혹은 나마비일 오네가이시마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 점원이 뭔가 또 이렇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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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 생맥주에 그 잔의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좀 눈치를 채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추조기라고 하는 거 이런 단어들도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배워 드시면 좋겠죠 추조기 하면 보통 그냥 일반적인 잔사이즈로 나오니까 이거 부탁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화를 조금 해볼게요 요청을 하는 표현 뭐뭐 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갖다 주면서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표현인 건데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먼저 해볼게요 물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물은 미즈 주세요 구다사이 미즈 구다사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을 갖다 주면서 점원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하이 도저 하이 도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도저 라는 것은 뭔가를 권유할 때 하는 인산말 네 요거 드세요 혹은 뭐 먹는 게 아니더라도 여기 앉으세요 이런 표현도 이 도저 를 쓸 수 있어요 하이 도저 그러면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이런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문장들도 조금 연습을 해보죠 자 여기서 미즈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즈 그러면 찬물이에요 찬물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 너무 추워 좀 따뜻한 물이 필요해 이럴 때는 미즈 구다사이 하시면 안 되고 오유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셔야 돼요 미즈 구다사이 따뜻한 물은 오유 구다사이 미즈 오 네가이시마스 오유 오 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뭐 이자카야나 밥집 같은데 가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입안을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차를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차는 그냥 공짜로 줘요 그래서 오차 구다사이 오차 구다사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차를 받아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밥집에 가서 오늘의 메뉴 혹은 오늘의 정식 시키는 걸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메뉴 오늘의 정식 그러면 오늘 큐 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희가와리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희가와리 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바뀐다 라는 뜻이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오늘 시장 갔을 때 제일 맛있는 게 뭐가 있었어 그걸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메뉴를 해서 만든다 이런 뜻들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희가와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테이쇼크 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붙어요 이 테이쇼크는 한국어로 하면 정식인데 한정식처럼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가정식 딱 들어가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죠 쟁반에 밥 미소시루 국 메인 요리 하나 그리고 조그맣게 조그만데 담겨있는 단무지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서 나오는 그걸 정식 테이쇼크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메뉴 오늘의 정식은 히가와리 테이쇼크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뉴 오늘의 정식 주세요 히가와리 테이쇼크 구다사이 혹은 히가와리 테이쇼크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가성비가 좋은 메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 가서 뭐 먹지 고민이 되실 때는 히가와리 테이쇼크를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이제 커피를 달라고 하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커피는 고히죠 고히 그다사이 커피 주세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갖다 주면서 하이 도저 이렇게 하겠죠 고히 그다사이 하이 도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뭔가를 요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다사이 주세요 라는 표현 배웠고요 그리고 이 그다사에는 조금 모래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네가이시마스 라는 표현도 같이 외워두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이런 것들을 앞에 붙여서 그다사이 연습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34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3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즈카레삼마 되시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